제주도만 적을 것 같으니. 운치 있네. 글쎄, 글쎄. 방이 이게 큰 방인 것 같아요, 언니. 그래? 야, 이거. 어머, 문이 이렇게 작아? 우리 방 하나야? 방 2개인데 작아. 이리로 다녀야 돼, 다? 이거 뭐야? 열리겠지. 아니, 이게 열리겠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 방이네. 딸이, 딸이도 방이 있네, 또. 어, 여기 또 있네. 야, 은근히, 은근히 깊고 넓은데? 나 욕조 있는 거 처음 봐. 어, 피아노도 있어. 화장실에 욕조 있어. 야, 우리 피아노 처음 아니냐? 어? 너 피아노 쳐? 어머. 왜, 왜. 왜, 왜. 야, 네가 피아노 치니까 어머, 너 왠지 달라보인다. 어머. 어, 야, 너무 오랜만이지, 그거? 야, 이게 기억이 안 나냐? 야, 이 창피아노 진짜 옛날 거다. 응? 어? 멋있다. 성구가, 멋있다. 야, 야, 너 좀 더. 야, 너는 여기서 더 바라보는 거 아니야? 야, 얘는 여기서 더. 성구가 멋있다, 너.